나용의 가수님 내가 아직 힘들어서 못 메고서 이건 메시오 가수님 형 나와보실래요? 이제 이제 늙어갖고 이제 무릎 팍도 아프고 못아갔으니께 젊은이냐 가수님이 이건 메고 하시오 그래서 이제 내일만 팔씨를 바라보실께 이제 못아갔으니 이거 하나 큰 놈으로 해드릴까요? 작은 놈으로 해드릴까요? 적당한 놈으로 해드릴까요? 적당한 놈으로 해드릴까요? 아 이건 메인 내가 물러줄께 이거 메인 내가 메고랍게 돼 어? 뭐 깨어놨게 돼 어? 뭐 깨어놨게 돼 아 아 깃털이 깃털 깃털이 깃털 아 깃털이 한번 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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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깃털이 깃털이 깃털 깃털이 깃털 신발이 안맞으라 신발이 안맞으라 깃털이다 깃털 가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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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가볍지 깃털이 깃털 지금 지금 극장하고 있는거 봐봐 제가 저 꼬라니 극장하고 있는 꼬라니 좀 봐봐 내가 그거 들러주고 있겠지 통틀에서 너무 싸그라기 이거 30kg짜리 아이고 지금 저분이 누구냐면 우리 나영이 가수님이 그러니 남편도 돼요 그런데 이걸 딱 맺더니 나 폐를 뒤져불라고 저사람은 뒤져붓고 있는데 그럼 니가 매 볼래? 어? 안돼? 차라리 언제가 매고 말하지 그래야지 그러면 총 한번 칠까요? 저요? 갱가리 치시려고 뺑가리 치고 뺑가리 치고 나는 그러면 가위 칠까요? 나는 가위 칠까요? 야 키가 둘이 비슷해요 나영이 가수님이 하고 키하고 나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갖다가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키 차례 난거 같은데요 키 차례 안나요 1cm나 남자가 오르세요 1cm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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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cm나 sis 2cm나 3cm나 2cm나 여러분도 2cm나 2cm나 아따 깜짝 놀라니 꼬라지는 있어가지고 그냥 자 그러면은 껑가리 치고 한 번 뭐가 있다가 돈을 주고라니? 와따 한 번인데 누구는 껑가리 한 번 치고 돈 갖다 주고 딱 한 번 쳐줘요 두 번 다이고 그죠? 봐봐 봐봐 나요 나요? 어구 정말로 얼마에요? 2만원? 그래서 한 사람 몰아치게 합시다 가위바 뭐 해갖고 한 번 한 번 한 번 삼세판 할까? 한 판 해 삼세판 한 판 가위바위보 동랑 해놔까? 해줄게 동랑 해놔까? 돈 준다 저한테 돈 준다 응 돈 준다 돈 줘 한 번 더 해 한 번 더 많은 빵? 한 번 더 해 아 큰 것 하게 아니 나는 여태 힘들게 했으니까 다 하고 있어 아 이제 같은 또 뭐 그런 건데 내가 했어 똑같이 많은 빵 이거 응? 아니 아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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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뭐라 하지라 그냥 합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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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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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줬어 야 너 하나 줬어 앉아라 줬어 응? 다 먹어 5만원? 5만원? 5만원 박삼아 주세요 딱 5만원 딱 5만원 한 판 한 판 2만원 2만원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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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원 2만원 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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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 5만원 4만원 4만원 야 저 오빠한테 금방 때 힘쓰고 드는데 또 달라고 해 봐 또 달라고 해 봐 또 달라고 해 봐 어? 그럼 만원하고 십만원빵 누가 만원만 해 만원만 만원 그럼 뒤에도 지나간다 뒤에 다 받을까 어 그거도 받고 저거도 받고 여스를 못하게 타라 여스를 못하게 타라 내가 선수여 가위바위보 선수여 자 한 번 응? 한 번? 응 왜 놓고 해 놓고 안 놓고? 도망 도망 바닥에 놓으니까 안되잖아 심리파악을 해야지 벌써 팝이 나갔어 나갔어 와이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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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 내가 실빙파악 안달 거야? 포기라고 하려니놈 없어? 포기할 거야? 엉? 포기할까요? 기다려봐요 기다려봐? 기다려봐요 뭐래요 안나오는데요 안나오는데요 나온다 나온다 내가 한 번 한 번에 시켜준대 이겨줘 이겨줘 한 번 갑시다 잘해요 뭐 한 번 한 번 뭐하냐 아냐 나보라니 우린으로 있잖아 아니 내가 손해니 아니 내 편에 하나도 없고 우찌에 갔다가 내 편에 하나도 없는거요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탐 나아스 탐 나아스 탐 나아스 탐 나아스 예이 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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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밤 그래 한 밤 한 밤 뭐 하나 남았어 또 남았어? 나 몽도방이 몽도방이 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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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는 삼세판 삼세판? 그건 나 나 나 내가 아픈 한 명이 신뢰 가이바이보 그래서 신랑이 같아. 신랑이. 내가 못 가진다고. 신랑이 같아. 신랑이. 신랑이. 라이바이보. 라이바이보. 한 번 남았어. 한 번 남았어? 한 번 남았어. 나한테 있잖아. 여자랑 더 하고 왔네. 아, 그렇다. 그래, 한 번 남고 남고 그 사람이. 어, 그래. 일단 여자랑 한 번. 여자랑 먹고 하자. 왜냐면은 결승제대는 광고가 있잖아. 광고가. 어, 광고가. 딱 더 번아. 딱 더 번아. 못 가져가서 딱 더 번아. 어, 어.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해. 내가 가위 줄게. 네. 내가 또 노래 노래요. 어, 노래 한 곡 주세요. 자, 여자랑 만드세요. 2개 5천 원 하나. 아, 4개 만 원입니다. 꼬마. 큐. 아, 이거 앞에 가서 노래해. 어, 무튼. 음악. 아, 저 또 주는 거. 노릇미체를 자꾸 이러고 주셔. 감사해요. 아니, 이거는 내가 인자 벌었으니까 거딱 넣는 거 아니지요. 단장님. 아, 마이크 내가 잡았거든. 아니야. 이거는 내가 지금 벌은 거잖아요. 그지? 그럼. 어. 이거는 안 깔 거잖아요. 단장님. 안 그래요? 어. 이거 또 이걸 지면 이걸로 미쳐낼 거 또 벌어야지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